하하하하 이게... 야당부터 야당까지 통합하고 터뜩 이제는 남북까지 통합하고 터뜩 좌로갈까 오로갈까 다른 식을 북쪽할 때 내가 나타나서 가자 해초북쪽 어이 솔직히 비트를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고 여당 갈 수도 있고 여당 갈 수도 있고 여당 갈 수도 있고 시장 갈 수도 있고 대선 갈 수도 있습니다 단어 차기 대선주자 누구예요? 정치, 경제, 문화, 외교 모든 정부 정책 다 뚫어버린 홈가꼴라 어이 알았다 오바 지금 다소미 힙 대빨 나왔다 오바 붕굴레 파스타에 기생충해 어이 아 시발이 원하는 게 뭐야? 야 니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 중에 제일 현명하고 똑똑한 말이다 내가 원하는 거 간단해 목걸이가 좋아 아주 젠틀하게 다음 중 이іт 우uty 이거 ched